천안지역 여고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희롱 글을 올린 네티즌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유포 혐의로 20대 A씨와 10대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3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거론하거나 욕설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타지역 거주자인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